사실 주민소송은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타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물론 17조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조문에 없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거는 민중소송으로서 객관소송이다. 이건 조문에 없죠. 이건 암기해주고 나머지는 조문을 분설합니다. 조문을 분설하면서 특히 조문의 구속요건과 관련해서 중요 판례가 있어요. 그런 판례를 다반지에 현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소송요건 이런 것들은 다 감사청원, 전취주의 이런 건 다 조문에 있어요. 대선적격, 옹교적격, 소송요건 이거 다 조문에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면요. 주민소송과 관련해서 나중에 보면 도로조명하고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는 이행관계물 부가증서를 게을리한 행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두 가지 판례가 행정고시에서는 사례로 2년 연속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조명허가는 서초동에 있는 모호교회와 관련된 사건인데 대법원 판례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조문 베내면 되는 문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